니가 보고싶어 만지고싶어 느끼고싶어 니가 보고싶어 니가 보고싶어 니가 아닌 사람에게 보고싶단 문자를 보내 허전한 반쪽짜리 만족 느끼는 나를 보내 니가 좋아하던 노래 종일 돌려 듣곤 해 슬퍼던 널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보려고 노력해 혼자만 밀려오는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네 니 표정 니 말투 난 모든걸 기억해 니 생각이 날까 싶겠단 여자 만나지 못해 일상용이 뭐냐고 가끔 누가 물어보네 근데 내 머릿속을 스치는건 니 모습뿐 다시 너와 행복한 순간은 상상하곤 해 마치 이미 이뤄진 일인데 나는 그곳에 혼자있다 보면 니가 벌써 돌아온 듯해 가슴이 뜨지만 도착해보면 니가 없네 아이폰을 열었다 껐다 하루종일 반복해 문자를 썼다 치웠다 쉽게 보내지 못해 내가 온 곳에서 뭐라도 있을까 지금은 내가 보고 싶을까 내가 온 너도 난 널 잊을까 아무래도 널 볼 것 같은데 아니실까 요즘 하는 일이 다 잘 돼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릴 때 못 사주던 것들 다 사줄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싶다던 건 모두 다 가졌는데 옆에 늘 있을 것 같아 네가 없네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은 좋은 차들도 뽑았어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집으로 이사도 왔어 네가 이쁘다고 할만한 옷과 신발도 샀어 근데 널 만나러 갈 수가 없다는 게 슬프지만 이젠 받아들여야 할 듯해 이스탄트 세계 빠진 칼말이 많은데 가까운 듯해 이젠 다운 듯해 아직은 떨어지지 않아 쉽게 나의 발끝에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네가 없는 침대에 홀로 남아 이 동안 지나면 추억을 겠지 감아 가슴이 쓰르지만 지금 눈을 감아 내가 온 곳에서 뭐라도 있을까 지금은 내가 보고 싶을까 내가 온 너도 난 널 잊을까 아무래도 널 볼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네가 떠난 우리 이제서야 안 될까 너와 그대 몰랐던 네 말을 떠나 내가 너와 네가 떠난 우리 이제서야 안 될까 너와 그대 몰랐던 네 말을 떠나 우리나라 나의 단어 와라 아멘 아멘